최근에 20대 협박범 박수정이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시에 해킹범과 함께 작전을 진행한 박소정이 배우 이선균의 아내인 전혜진에 접근하려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선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마담 김남희와 협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박소정은 1995년생 배우로 그의 정체와 얼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의 소름돋는 과거 행적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그녀의 소름돋는 카톡 내용 입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4일에 발생한 일로 유흥업소 여실장 김남희와 해킹범 간에 교환된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카톡 내용에 따르면 해킹범은 김남희에게 오늘 새벽까지 2억을 안 가져오면 이선균의 아내에게 카톡을 할 것이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도 다 알릴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진호는 해킹범이 요구한 금액이 최소 2억원 이상임을 엿볼 수 있는 카톡 내용지라며 특히 이 해킹범은 이선균뿐만 아니라 이선균의 아내에게까지 연락하겠다고 명백하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진호는 박소정이 이선균 측에 협박을 할 때 보낸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박소정은 김남희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고 그녀를 구속시키겠다. 돈도 받아야 해 그녀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며 오늘까지 제 연락을 김남희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오면 김남희의 폰에서 나온 원본 녹음을 유포할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전혜진의 번호도 이미 제가 일주일 동안의 추적으로 알아냈다며 16분에 녹음해 이선균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대답을 바란다. 국정원 이야기가 나오면 가차없이 진행할 거야. 유흥업소 마담 덕분에 이선균 배우가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2억으로 일을 마무리하자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선균은 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항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약 행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여실장 김남희에게 받은 약이 자긴 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남희에게 지속적으로 공갈과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넸으며 이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김남희 여실장은 해킹범에게 협박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인 박소정과 함께 공모하여 공갈 협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남희와 박소정은 교도소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친분을 쌓았으며 출소 후에는 동일한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선균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박소정은 김남희와의 돈 문제로 인해 친분이 깨지면서 김남희의 약투약 증거를 경찰에 제보했고 이로써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남희는 평소 박소정과 친분이 깊었던 인물들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거기서 박소정이 미혼 모임에 가입하고 전과가 있다는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간의 원래 친한 관계가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은 분노에 찬 상태에서 김남희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더 나아가 이선균에게 불법 약물 사용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 후 박소정은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김남희로 인해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그로 인해 이분 손실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뽕쟁이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김희한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 100% 없다고 거짓말할 거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전액 회수하고 내 폰에 이선균 묵음 다 있으니 초기화하고 카톡 탈퇴시켜. 이 뽕쟁이를 협박할련이다. 매끄럽게 처리하면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마무리하겠다. 만일 또 김남희에게 알리면 녹음 원본을 유출하고 강력하게 기사화하겠다. 강남 뽕쟁이 마담 때문에 이선균 배우가 명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선균은 김남희가 이미 잠수에 들어가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소정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를 직접 찾아가 김남희의 머리카락과 탈색 중인 사진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여 김남희를 구속시키게 되었습니다. 김남희는 체포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인생은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괜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에 박소정과 이선균에게 지속적으로 빌린 2억 원을 상환하려 했으나 이미 3억을 뜯기고 만인 등 현금이 부족한 이선균은 결국 5천만 원만 보내며 사퇴를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배우 이선균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는 안내받은 정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작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박소정은 mbc의 실어탄 프로그램의 증인으로 출연하여 김남희가 독자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박소정의 무죄가 확인되었고 김남희는 협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김남희는 불법 약물 복용과 이선균과의 재정 문제로 갈등했지만 박소정의 협박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확인되었습니다. 박소정은 법원 출석 명령을 무시하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선균의 동료들은 그를 추모하며 함께 출연한 조여정은 그를 기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선균의 죽음은 안타까운 상황이며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강남유흥업소 실장 김남희와 공모하여 이선균을 협박하고 김남희 계약 사건을 제보한 박소정은 배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라는 채널 커뮤니티에서는 박소정의 사진과 함께 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소정은 1995년생으로 현재 29세이며 배우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총 두 편의 영화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 이귀덕 감독의 저예산 독립 영화 재앙의 시작에서는 주연으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으며 이후 2015년에는 동일 감독의 작품 파랑새에서는 보조 출연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포털 사이트에서는 영화 배우로 검색하면 그녀의 프로필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약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정은 무병 배우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끔찍한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소정은 이선균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동호회 앱들 통해 일부 남성들에게 접근하며 잠자리를 가졌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을 때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안전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협박을 행해 수억 원을 챙긴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소정의 주장을 믿은 남성들은 초기 수개월 동안 양육비 일부를 송금했으며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추정되며 각자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소정은 실제로 2023년 1월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직 친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 남성은 박소정의 주장을 의심하고 친자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조만간 박소정을 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은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언론 앞에 나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반응에서는 아이를 방패 삼는다는 건가 모성애를 가장하는 척하지 말아라 진짜 문제가 많은 사태다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한편 김남희는 박소정과 공모하여 이선균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갈취한 인물로 1994년생으로 올해의 30세입니다. 최근까지 강남에서 텐프로의 마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남희의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얼굴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특히 김남희의 남자관계는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드클라운은 이혼하기 전부터 김남희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